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가 아니라 주식으로 남들이 다 돈을 벌 때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식으로 무언가 큰일을 해보려는 소수의 공격적 투자자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난 주식에 관심 없어 하고 가만히 있다가 상승장이 지속되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음을 깨닫고 그제야 부랴부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이른바 막차를 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뒤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굳이 초과 수익을 누리지 않는다면 고민해야 할 사안은 예측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홍진챗님이 지은 주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홍진챗님이 지은 거인의 어깨책을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도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네요. 주식에 절대 법칙이 있고 자신이 어떤 주식이 오를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자신있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여서 그러한 말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분들이 유튜브나 방송 매체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미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되었을 테니 말이죠. 이 책에서는 주식시장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원칙들이 집합만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자신의 실력 때문인지 운 때문인지 알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저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사고 결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습니다. 옳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왜 바닥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 무의미한지 있어 보이지만 위험한 격언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남들과 반대로 하라라는 격언입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등등 인상 깊고 도움이 될 만한 구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을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책을 다 읽었다고 봐도 됩니다.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은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불러오듯이 어떤 객관적 실체를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상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어렴풋한 요소들을 현재의 뇌에 감정과 더불어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이란 그것을 되살릴 때마다 회상하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과거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 의사결정을 아주 많이 왜곡하여 기억합니다. 오늘 어떤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아 어제 사려고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어제 팔려고 했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가에는 I told you 즉 내가 너에게 말했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거봐 내가 뭐랬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비꼬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다면 그에 맞게 포지션을 바꾸었어야지요. 실제로 포지션을 바꾸지는 않고서 지나고 난 다음에 I told you 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워렌버펫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 시장을 보면 항상 쉬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할 수밖에 없는 전면 유리는 항상 뿌옇기 마련입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되고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면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평가로부터 나온 원칙을 아무리 시장에 적용해봤자 잘못된 학습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복잡 적응계가 아닌 곳에서라면 기록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시적인 원칙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원칙을 따르는 훈련을 많이 하여 좋은 원칙이 몸에 기억되도록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공을 위한 확실한 원칙이 존재하기 어려운 복잡 적응계에서는 확률론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고 확률론적 사고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확실하지 않은 가설들을 쌓아 올리다가 어느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하고 틀린 이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투자대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증 가능성입니다.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가설은 반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어떤 명제가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틀릴 수 있는 즉 거짓심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명제는 반증 불가능한 명제이며 비과학적입니다. 반증 불가능한 명제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미신에 가깝습니다. 반증 가능성 개념을 투자 의사결정에 접목해 봅시다. A라는 주식의 가격이 현재 1만원인데 앞으로 2만원이 될 거야. 이 명제는 반증 불가능합니다. 가격이 실제로 2만원에 도달하여 명제가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8천원으로 하락했다면 이 명제는 틀린 것일까요?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가격이 1만 5천원으로 오른 이후에 다시 하락했다면요. 마찬가지로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이 명제가 틀렸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무한히 기다릴 뿐이며 어떤 유의미한 지식도 축적할 수 없습니다. 이 예시를 반증 가능한 명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라는 주식의 가격이 현재 1만원인데 A회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고 신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투자자들이 시각이 바뀌면 주가가 2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어. 실적 발표까지 2개월이 남았고 투자자들은 발표된 실적을 그 즉시 또는 늦어도 1개월 내에 인지할 거야. 예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바꾼다면 이 명제는 다양한 경로로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신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게 나올 수 있죠.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출은 발생했지만 비용이 커서 이익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좋게 전망하고 있었거나 실적이 잘 나오건 말건 A주식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악재가 터졌거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틀리건 간에 반증 불가능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때보다 더 세밀하게 내가 틀린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전망대로 되지 않는 여러 경우를 배우거나 다른 투자자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등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다음번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잡 적응계에서 좋은 원칙이란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원칙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반증 가능한 명제들로 투자의사결정을 조립해 나가면 한 번의 시행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칙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투자 대가들로부터 좋은 원칙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틀리면은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좋은 원칙이라는 거는 처음 듣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전날 결정하기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사람은 습관에 의존하는 자동조정 모드가 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이익이 될 제한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밝힌 인간의 편향 중 하나로 근시한적 손실해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실을 자주 볼수록 위험해피 성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볼수록 손해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거꾸로 말해 짧게 볼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주식이 1년 후에 주가가 상승해 있을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주가를 볼 때 오르고 내릴 확률은 반반입니다. 손실을 볼 때의 고통은 이익을 볼 때의 기쁨보다 큽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한다면 좋은 주식을 골라서 샀더라도 당장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나오는 정보들을 마냥 무시하는 것 또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세상은 변하고 내 포지션을 바꿀 만한 중요한 정보도 섞여있게 마련이지요. 반대로 중요한 뉴스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일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시간의 압박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차분히 수집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나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잘못된 정보처리를 막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막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은 당장의 성급한 의사결정과 잦은 매매를 방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에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과 그 의사결정을 집행 즉 매매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나쁜 매매를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매매를 하려면 매매를 하려는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하는 게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더 사야 하나 또는 지금쯤 팔아야 하나 라는 두 가지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경로 의전성에 노출됩니다. 내가 이미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변동은 내가 주식을 보유했느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 변동과 상관없는 요소가 사고의 한 축이 되어버리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이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이 주식을 신규로 얼마나 매수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대답과 나의 실제 포지션 즉 보유 비중 또는 보유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포지션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는 사고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식을 처음 발견해서 매수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주식을 신규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냈을 때 기꺼이 팔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가져갈 것인가. 거래의 기본은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을 볼 때 현재의 상태만 보는 것보다 주식이 걸어온 경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주식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즉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경로우전성 또는 앵커링 이펙트로는 무엇이 있을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또는 낮은 가격의 이유 한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매매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100% 현금이 있을 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는 보유 비증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투자를 할 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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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기서 겸손함이란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인과관계에 겸허해지기, 미래에 치기 불확실하다는 사실 인정하기, 좋은 성과에 우쭐대지 않기 등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성과가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어느 시점엔가는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그런 성과가 나았는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우리 두뇌의 특성상 뭐라도 이유를 갖다 붙이고 싶어 하겠지만요. 결과를 평가할 때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과가 잘 나왔더라도 내가 잘한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에만 집착하는 일은 모래성을 무너뜨린 마지막 모래알만을 유심히 관찰하며 붕괴의 이유를 찾는 일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히 내가 잘못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일관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를 평가할 때 외부요인 즉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요인과 내부요인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가 잘 나았을 때는 내가 잘해서라고 하고 잘못 나았을 때는 운이 없어서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결과를 평가할 때 내가 한 행동만 생각을 했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주식 매매의 결과를 결정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해보거든요. 이것도 정말 꼭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늘 하지만 무의미한 질문들입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게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즉 얼마의 기간에 유의미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해 먼저 대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투자에 나서는 전체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개별 투자권의 유효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이라면 내가 신경 써야 할 주가의 측정자는 대부분의 일간 변동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동안 단기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겠다고 한다면 분단위 심지어 초단위의 주가 변동까지 모두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어떤 타임라인의 주가 변동을 예측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가 또는 내가 맞힐 수 있는 주가 변동의 타임라인은 어떤 단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업 실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가 변동에 베팅하고자 한다면 측정 단위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실적이 3개월에 한번 발표되니까요. 어떤 질병의 확산 추이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에 초점을 맞춰야 할 테니 측정 단위는 하루 정도로 짧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평생 보유할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뒤에 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수의 판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쉽게도 마켓 타이밍을 추구하는 전략은 초과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추구할 수 없다면 매수 매도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대는 얼마나 편안한가? 현 가격대에서 3년간 보유할 경우 연평균 기대수익률은 얼마인가? 만약 상승한다면 얼마나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한다면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가격의 높낮이 수준보다는 최근의 변동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더 직관적이고 눈에 띄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좌우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기 변동의 이유를 일일이 파악하고 예측하려는 시도는 진행게임이 되기 쉽상입니다. 저는 가격의 높낮이를 편안함의 정도로 표현합니다. 편안한 가격대는 바닥에 근접한 가격대와도 다릅니다. 오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투자자와 투기꾼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가 흐름을 대하는 태도이다. 투기꾼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적정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중시하는 이유는 주가가 낮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높으면 매수를 보류하거나 매도를 하려는 목적이다. 편안함의 척도는 일단 다른 자산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에 주식이라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감내해야 할 프리미엄이 적정한가입니다. 이 수치를 주식의 향후 기댕수익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서 기대수익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 두 방향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잠재적인 하락폭보다 잠재적인 상승폭이 더 크다면 비로소 진정으로 편안한 가격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가격에 도달했다란 바닥에 가까운 가격이다 또는 곧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락 잠재력 대비 상승 잠재력이 더 크고 여기서 더 하락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매수할 때 전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면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시점에 이 주식을 샀을 때 하락할 확률과 폭을 예측을 해보고 또 이 주식을 샀을 때 상승할 확률과 상승할 폭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 벌 수익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볼 손실액보다 월등히 크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새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까먹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점은 아니지만 저점에 근접했을 때 매수할 확률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매할 때 유용합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타임라인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한 게임입니다. 장세에 신경 쓰면서 잦은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개별 종목의 큰 흐름을 놓칩니다. 피터 린치는 월가의 영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에 무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한 가지만 납득할 수 있다면 이 책을 다 읽은 것과 같다. 장세에 대한 질문은 수익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도움이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을 이기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식을 어떻게 골라내야 할 것인가. 언제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매수와 매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매수를 잘했다는 것은 매도를 잘하고 나서야 결정됩니다. 잘 팔기 전까지는 잘 샀다라는 표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견 이해는 됩니다. 살 때는 쉽게 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주가가 올랐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가가 내렸습니다. 아 어제 팔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팔았는데 주가가 급등해 버립니다. 인간은 행동의 후회를 비행동의 후회보다 더 강하게 느낍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잘못됐을 때의 자책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됐을 때의 자책감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사고 나면 주가의 오르내림을 보면서 흥분하고 뭐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버틸까 더 사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어차피 주가는 못 맞히는지라 행동에 나서면 나설수록 후회할 일만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손절을 철저히 하라. 물타기를 하지 마라. 목표 수익에 도달했으면 미련 없이 매도해라. 같은 격언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시장에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격언이 많습니다. 가격의 하락은 바겐세일일 뿐이다. 주가가 30% 하락했을 때 편안하게 매수에 나설 수 없다면 애초에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등 있어 보이는 말인데 앞에서의 격언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주가가 올랐을 때 미련 없이 파는 게 맞나요? 계속 버텨야 하나요? 계속 버틴다면 결국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요? 주가가 하락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하나요? 목표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존버는 승리하나요? 물타기는 폐망의 지름길인가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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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답하고자 하는 단편적인 격언들 또한 무의미하긴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기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항상 격언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정말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적용돼야 될 격언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격언을 끌고 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소진됐는가? 주식을 살 때 내가 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선을 보면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리라 기대하고 그 수혜주를 샀을 수도 있죠. 어떤 게임사에서 석 달 위에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게임주를 샀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세부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요. 아이디어 1.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걸고 있다. 인프라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다. 인프라 주식을 사자. 이런 아이디어였다면 트럼프가 당선됐건 반대 후보가 당선됐건 대선이 끝남과 함께 아이디어는 소진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에서 출발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끝난 거죠. 과거의 1이니까요. 아이디어 2는 8월에 새 게임이 출시될 것이다. 초기 일주일간 1일 매출액이 3억 원이 넘어갈 것이다.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1일 매출액이 1억 원 정도다. 3억 원이 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사자. 이런 아이디어로 게임즈를 샀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신작이 출시된 후 1일 매출액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또는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나왔습니다. 1일 매출액이 3억 원이 되고 주가가 올랐으면 팔아야겠죠. 1일 매출액이 5천만 원이 되고 주가가 하락했으면 그래도 팔아야지요. 아이디어가 끝났으니까요. 즉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끝났으면 매매를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더 보유해서도 안 되고 이익이 났는데 더 많은 이익을 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보유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소진됐는가라는 질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현재 이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식을 얼마나 사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얼마만큼 사겠다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팔아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없는 것입니다. 소진되어서 사라졌거나 원래부터 없었거나요. 이 질문에 10%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비율과 현재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원래 5% 비중으로 가져 있었다면 5%를 추가로 삽니다.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10%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절반을 팔아야 하지요. 리밸런싱, 즉 적정 투자 비율에 대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거 매수 가격 이후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소진됐는가 아닌가만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 의사결정의 결과만을 볼 뿐이지요. 아이디어가 소진되어서 주식을 팔았는데 손해를 본 상태에서 팔았으면 나는 손절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익을 본 상태에서 팔았으면 익절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봤더니 과거보다 더 매력적이라 주식을 더 샀는데 그때 과거 매수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였다면 나는 저가의 추가 매수를 하는 물타기 전문가가 됩니다.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그 결정을 했다면 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추세 추종자가 됩니다. 다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꽤 유익합니다. 목표 비중이 10%일 때 3%가량씩 3번에 걸쳐서 비중을 채워나가는 식의 매매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화는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매수 시점을 분산하면 어제 하루 만에 비중을 다 채웠는데 오늘 주가가 급락했어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주식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을 생각이 아니라면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야금야금 파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행동의 후회와 비행동의 후회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음이 흔들릴 때면 3분의 1을 매도합니다. 저에게는 일종의 매직 넘버입니다. 3분의 1을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기존 수량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3분의 1만큼은 높은 가격에서 팔았기 때문에 마음이 덜 아픕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제가 정말로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항상 저는 사면은 덜컹 사고 매도할 때도 기분에 따라서 전량 매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어느 가격의 몇 퍼센트 어느 가격의 몇 퍼센트를 살지 말지를 계획을 해놓고 그 가격이 오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매매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큰 손해를 볼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지만 위험한 격언들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인데요. 장기 투자하라 정말 좋은 말입니다. 잦은 매매는 필패이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놨으면 말이야 지금 20배가 올랐어 이런 말은 전혀 쓸모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생존 편향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의 9위였고 이 당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뛰어난 기업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 중에 삼성전자를 골란할 해안이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 굳이 삼성전자를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좋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가 시장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생존 편향이라는 함정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에는 담겨있는 것입니다. 버핏의 말처럼 백밀러로 뒤를 돌아보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앞유리 너머이고 우리는 뿌옇게 서리가 낀 유리를 통해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심조심 운전해야 합니다. 이미 살아남아 대성한 기업을 보면서 수십 년 전에 투자했다면 이라는 가정을 붙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1960년대에 강남 논맛도 사놓고 2010년에 비트코인도 사놓았으면 되지요. 장기 투자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주식을 현재 고를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산 이유가 없어지면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 전체를 사는 건 어떻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로요? 우리는 개별 주식 선정보다는 자산 배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500에 1년씩 투자했을 경우의 성과는 그림 6-1과 같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손실이 나는 해에는 20% 정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이 나는 해에는 40%까지 벌기도 했네요. 흔히 이야기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산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5년씩 보유했을 때의 연환산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 6-2입니다. 손실의 빈도와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손실이 나는 경우가 전체에서 10번도 채 되지 않고 손실 폭도 많아야 10%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익은 어떨까요? 대부분 10% 언저리로 고르게 분포합니다. 투자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의 수가 0입니다. 수익률은 10% 수준에서 고르게 분포합니다. 이익 그림입니다. 손실이 아예 없죠? 만약 30년이라는 기간을 가리고 이 표를 보여준다면 뭐라고 할까요? 손실이 나는 경우는 제로이고 수익률은 연 10%가 나오는 자산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주식은 그런 자산입니다. 우리는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진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기간을 길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주식은 위험이 줄어들고 수익은 여전히 큰 말도 안 되는 자산입니다. 한국의 코스피를 기준으로 같은 작업을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수에 투자를 하고 투자의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닌 거죠. 장기 투자는 지수에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은 정말 운에 좌우된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버는 전체 이익의 크기를 따라가게 마련이고 긴 기간을 놓고 보면 단기적인 급등락이 서로를 상쇄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기 변동성이 장기적으로는 상쇄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여기에도 생존 편향이 힌트입니다. 1926년부터 1998년까지 무엇이 생존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답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명관계상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부위 양극화를 낳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가 낳는 양극화라는 냉엄한 괴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와 ETF를 통해 우리는 시장 전체를 매수하여 그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 생존에 베팅하는 일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난 자본소득을 만들지 못하는 나의 상대적인 재산 순위는 남들보다 뒤처질 것입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인덱스 펀드와 ETF 등을 통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높은 이익이 나오는 것은 이것도 생존 편향인데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생존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산한 기업들은 다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새로 들어오는 성과 좋은 기업들만이 남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전략이 유명해진 데는 워렌 버핏의 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워렌 버핏이 주식을 10년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4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앞으로의 회사의 10년간의 미래를 그려볼 정도로 회사와 산업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 보고서에도 버크셔는 시장성 있는 어떤 증권에 대해서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버블 기간에 코피가 터질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치솟았음에도 독자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던 일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팔아야 할 주식은 팔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조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기 보유하기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 한들 그 성과는 단지 생존 편향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격언은 아이디어의 타임라인에 따라 매매하라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그 타임라인은 자신이 설정해야 하고요. 즉 자신이 시간을 설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라 라는 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발상 투자 참 매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만 다른 방향으로 달려서 수익을 얻어낼 때의 쾌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격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포감이 최대일 때 용기를 내라. 시장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마아이 현인 워렌버핏의 인용구 또한 빠질 수 없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런 격언들이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격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초과 수익, 즉 남과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과 다른 생각은 초과 수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라는 격언 하나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즉 시장이 떨어졌을 때 너무나 일찍 남들과 반대로 행동을 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게 또 아닙니다.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라는 격언에 대비되는 격언도 많습니다. 떨어지는 칸날을 잡지 마라.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지 마라. 시장에 순응하는 것 또한 훌륭한 투자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격언대 격언의 단순할 대결로 가자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라는 격언과 시장에 순응하라는 격언이 언제나 서로 부닥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심리를 해석하기 위해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던져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심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심리의 변곡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래서 심리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CNN에서 공포탐욕지수를 공개하는데 이걸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시장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지수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매매해야 될지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출을 조절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측보다는 노출이라는 개념은 구조적으로 언젠가는 일어날 법한 일에 대비하거나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한 게 여기 나오죠. 예를 들어 어떤 다리가 부실공사로 만들어져서 1년 이내에 무너질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시다. 정확히 몇 번째 차량이 지나갈 때 무너질지에 배탱하는 게 예측이라면 이 달인을 건너갈 때 보험을 들어놓는 게 노출입니다. 즉 시장이 과매수 근처에 있다고 하면 주식의 비중을 줄여서 폭락할 노출에 대비를 하는 것이고요. 주식이 과매도 됐다면 상승할 노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노출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순간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을 연구하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편향된 사고를 연구하지만 그 귀결점은 늘 남들이 잘못으로부터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철학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이 냉정한 진실로부터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에서 눈을 돌리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는 그럴싸하고 듣기 좋은 행동강령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칙의 집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행여나 투자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이 정의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의 사례에서도 살짝 눈치채셨겠지만 현재 주목받는 원칙 또는 격언들 자체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더 욕심부리지 말고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손절매를 철저히 해야 한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바닥 따위 논하지 마라. 지하실이 있다 등의 조언이 팽배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주식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구나. 주식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니 비관론이 낙관론으로 바뀌었을 때 상당한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앞으로 더 비관론이 강해진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생각해보자. 그 정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베팅해 볼만하지 않을까? 만약 노동소득으로만 살 수는 없다.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이익을 얻으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라는 조언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많이 생겼구나. 이 자신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장이 상승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군. 그런데 비관론으로 돌아서면 크게 하락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들 먼저 빠져나오려고 할 텐데 내가 과연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이유로 장기적인 수익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락했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일부는 차익실현을 해놓고 손해봐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을 남겨놓고 앞으로 사태를 관망해보자. 즉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세계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과 어설픈 조언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나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뒤에는 좀 더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못 볼 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한적 합리성 모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론하고 앞으로의 모습을 예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격을 예측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거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이 책의 핵심인데 내 생각과 남들의 생각은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는 언제 어떻게 메꿔지는가? 내가 틀렸음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틀렸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틀렸을 때 그것을 고쳐가면서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할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유리한 확률에 적절한 비중을 베팅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은 완결되는 것이고 개별 의사결정의 결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칙의 집합을 계속 가다듬는 것입니다. 확률 분포를 추론하고 적절한 베팅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면서 원칙과 아이디어를 계속 수정해 나아가야 하고요. 틀렸음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내 원칙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에야 사람은 반성을 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투자 원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틀릴 때마다 뚝딱뚝딱 개선하는 피드백 고리를 순환시키는 과정 자체가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원칙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야 주식 투자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홍진채 님이 지은 주식하는 마음에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의 운과 실력 결국은 마음이다 입니다.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 안 따라주면 돈을 벌 수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투자 원칙을 잘 세웠다고 해도 결국에 마음을 조절 못하면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도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 시간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